너는 아냐? 나 살인장공 사람 죽인 거 알고도 친할 사람이 있을까? 왜? 너 죽었어? 맘 모르고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애인지 알고 나면 갈등하는 애인지 보이던데 어떻게 멀어져야 되나? 잘못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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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왜? 내가 너무 착했어 한 방에 죽여버린 거야 내가 너무 착했어 나도 나도 너네 아버지 살려놓고 이렇게 괴롭혔어야 했는데 착했던 애예요 나한테 잘해줬었군 그땐 눈빛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어 무서워 아는대로 불어가 이 언니 그 떡대는 같이 얻어놨니? 어디 너는 이 아빠랑 하나 다를 거 없는 쓰레기야 내가 기분이 기깔나게 좋아지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운 마음이 좀 풀리디? 여기서 제일 지겹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 나만큼 이젠 그지 같은 것 같아서 아 아 아 아 아 아 달릴 때는 내가 없어져요 그 말 안 되냐? 어? 그 말 안 되냐고? 아 희한한 게 위기 상황일 땐 가장 숨기고 싶은 내 치고가 가장 센 무기가 돼 아 한 번 죽인 년이 두 번은 못 죽일까 사람 죽인 년이란 거 바로 희한cen 아멘 納